으아하하하 헤헤헤헤헤 으아아아아아악 네,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헤드다진입니다. 오늘도 오버워치로 돌아왔군요 아하 음 이번에는 뭐랄까나 솔저를 합시다 오늘 솔저를 합시다 어느 스킨이 좋아요? 저는 기본 아니면 한대 오버워치를 이끌었던 사령관이었을 때 어느게 더 좋아요? 저는 이걸로 할게요 저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솔저론 탑캐 어 여기는 블리자드 월드 거의 오버워치를 만든 곳 오버워치를 만든 회사 이름이 있는 곳 블리자드 진짜 와 오버워치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뭐 오 그러게요 뭐랬 할게 있을까요? 오버워치를 만들었으니까 할게 있죠 아 오버워치 영어라나 오버워치를 망하면 안된다 으악 옳 옳 갑시다 옳 옳 옳 옳 옳 옳 옳 옳 옳 으아아아아아 뭐지? 나 왜 자살해? 아 맞았네 아 내가 그걸 제대로 못 본거였네 이렇게 해서 맞았네 어어 그걸 모르다니 어디있어? 아 소무라다 역시 역시 다른사람들이 약올리는 데에 천재인 아아아아 어 그래 역시 약올리기 천재죠 저 에드더지 채널 시작하기 전에 욕할뻔 했어요 솜브라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하긴 하는데 지금도 하긴 하는데 욕할땐 안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죽어라 솜브라야 아아아아아아아아 다른 나라야되네 왜이렇게 어려워 우리팀 조합왜이래 아 왜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있었네 아 진짜 으아아아 왜이렇게 조합을 안맞춰 이놈들아 지금 조합맞추기 천재가 아닌데 I'm right here 안녕 오케이 잘했어 꽤 필요해요 땡큐 메르시 메르시 감싸요 힐 하는거 맞아요 아니네요 다른사룡이라고 했었네 음 야 파라 잘한다 파라 잘한다 상대편 다 끌고 오케이 지금이다 얼른가자 얼른가자 안돼 오케이 아 뭐하세요 쟤 몇명이있어 대체 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왜이렇게 오버워지 안내야 오늘 오버워지가 너무 안되네 패배만 할 줄 안다 아 아 전 멀었어요 중간에 바꿨으니깐 멀었죠 전 궁로 차려면 음 오버워 나한테 안왔던 아이가 이리와 이리와 나 너 상대한테 줘 도망갈거면 도망가보시지 아 뭐야 이거 진짜 어 뭐야아 오버워치 너무 안되네 오버워치 망하면 안돼 그래도 전 오버워치를 싫어도 오버워치를 망 오버워치가 망하는걸 싫어해요 진짜 이 게임이 1위가 아니어서 제 마음으로 오버워치 계속 1등을 오버워치 아 저 힐 필요해 힐가 어디있을 수 갔네 응 봐주면 안한다 저쪽에 애들이 너무 안 모였길래 그래서 나 궁상 안할려고 했는데 진짜 한번 사양해야되네 저는 궁 보내야겠어요 이게 뭐 메카하나 부술네 솜브라 좀 그만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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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브라 쫓아가자 어디있을지 예상한다 솜브라는 킬 백 주변에 항상 해놨더라구요 제가 만나본 솜브라들은 항상 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짜증나게 구는지 쟤네들이 어머 저기있다 아 이거 다시 보기로 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돌솜브라 아아 패배를 한다고 대체 오늘 얼마나 패배한거지 다시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진짜 최근에 엄청 지기만 했어요 와 진짜 아니 언제까지 져야죠 진짜 전판에 힐러해줬던 분 아니야 저거 나 때린 사람 누구냐 전판에 메르시아해준 사람이 아니야 저사람 아 이번판은 진짜 이긴다 오케이 부산이다 예스 부산을 진짜 부산 꼭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부산 해야 되겠는데 부산은 꼭 이겨야 된다 부산은 꼭 이겨야 된다 부산은 꼭 이깁시다 역시 조합을 안 맞추네 우리팀 조합을 안 맞추고 지는건 내 탓 아니다 너네 탓 아니다 너네 탓이야 아흐 으흑 아흐 어흑 한번 웃고 시작 합시다 흐흐흑 아하 으 펀치 펀치 혹시 영상 보는 사람들이 좀 오버워치할 때 저는 패비를 더 많이 해요? 아니 우승을 더 많이 해요? 아이 괜한 진짜 물어보지 않아도 죄송해요 방 아무것도 방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주세요 아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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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앍 Newton 튕겨내기로 죽었다 아 아 메이가 있네 우리 페네 솜브라다 아니 솜브라 아닌가 솜브라 포기만 사냥하겠소 안녕 하나 아 내가 지금 오우 잘사왔네 두피 준비 도망가 조이즈는 안죽어야지 이야아 뭐하냐 쟤 오우 진짜 아 감 잃었어 어 솜브라 아니야 쟤 웃겨 솜브라다 솜브라다 어딨어 솜브라야 멍았냐 벌써 벌써 튀었네 쟤 튀었네 어 솜브라좀 잡아 아 쏴봐 쏴봐 아 메이트릭스 뚫는것 같아 네 화살이 쉬읍 오 없다 당연히다 솜브라를 찾아라 그리고 찾는 순간 처단하라 으으으으으을 그래 시도 좋았어 아 누구야 어쨌든 잘하고 있어 나는 솜브라를 찾으러 다녀야겠다 진짜 솜브라 솜브라를 찾으러 다닐께요 크레스는 음팀을 죽였고 다녀왔어요 아아! 아 오늘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버하치 초보가 되는 에드다지 어버하치 초보가 되는 에드다지 보킷으로 잡았다 나이스 보킷으로 잡았다 나이스죠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세계에서 어버하치를 못하는 사람들 중 몇번째일까요 몇위? 어버하치를 엄청 못하시죠 오케이 괜찮았다 저거 저거 물러가자면 안되니? 전판 졌는데 오케이 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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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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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한 대 때렸다 예 한 대 때렸다 이따가 다시 보기를 재미를 다시 보기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오케이 우리팀 자살했어 이렇게 붙여넣자 얘네 파티한다 웃음이 멈추고 웃으니껏 멈추는것 같아 와우 예쁘네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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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번파보단 오케이! 나이스! 어, 트레이서 속 친한데 드릴 해줄 사람 피해? 아! 솔저라도 힐 해주면 우리팀 힐러 없어 살짝 속 시원하긴 하다 예쓰! 오케이 일단 방벽 부수자 으아 빨리 죽여줘 그냥 근데 드디어 어어 akep 다시 한.. 다시 한 팔 해보자고 이즈 오우 아메리카치킨이네 쟤 아메리칸 미국 죽여버려 죽여버려 쏘봐 쏘봐 총알 남겨 힐해줘 누구 힐해줘 힐러 죽었네 참자야됐다 와 진짜 참자야됐네 와 아 아 이 이 트레이서 싸가지없죠 아아 폭발 폭발 보여줘 폭발 뿡 예에에에 폭발은 멋있어 폭발은 멋있어 음 오 폭발은 멋있어 그건 인정 어 어 어바 어밑 허맨이 아니 노크 안할땐 잘 되거든요 저 솔직히 말하면 안녕해야지 어디있어? 좀 두드려 패야 되겠는데 말은 두드려 패지 사실은 두드려가 맞아 아아 빨리 죽여줘 그래 왜 안죽어 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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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내가 싫어하는 애 하나 죽여버리니까 진짜 기분 진짜 좋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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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조금 괜찮네 힐 해줘 누구 힐 해줘 힐 힐 힐러 아니면서 힐 해 알..알게 돼 알게 돼 몇 번 죽었어 12번 죽었네요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 있어요? 아 진짜 오버시엘 이렇게 못한 사람 저 말고 더 있나요? 솔직히 말해봐요 저 못하죠 아아 와 진짜 오버시엘 이렇게 못한 사람이냐 또 오케이 땡큐 어 말 안하고 싶어요 말 안하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 지면 계속 그렇지 지겠는데 빨리 죽여줘 가면 죽게 아 또 진다 궁 보내야 되겠다 이번에 우와 이렇게 오버워치 못한 사람 또 있냐고 아 쏨브라 죽여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 오 예 예 예 유튜버 오케이 마지막에 죽였다 아 제 성적 보세요 14번 죽은거 데스 14번 뭐냐 진짜 아 아 메이트렉스를 막는데도 죽였어 어 자 한번 다시 보기를 볼까요 이번엔 제가 얼마나 못했을지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부산 부산만 하나 볼게요 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두배적으로 해놓을게요 오케이 여기 딱 죽었다 여기 자리 음 나 빨강 팀이네 저기 팀2 팀2로 나왔어요 저 자 여러분들 여기 부산 부산 메카기지에서 여기 간단한 빠른대결 빠른대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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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어 여기 빠르라 나왔는데 여기 메카 파괴되죠 자 하면서 아 이러면서 멕크리는 죽지만 멕크리를 죽여버리지만 괜찮은데 죽는 저 내두더지 어 오케이 팀2가 먼저 팀2가 먼저 점령했습니다 어 여기 메카 부서졌죠 안죽었어요 저 저 안죽었어요 어 저 죽었네 아 나 죽었네 오케이 어 트레이서 여기 주변에 있다 솜브라 그렇게 우릴 약올리던 솜브라 걔 여기있어 그렇게 우릴 약올려버리던 솜브라 여기있네 어 아 죽어 어 저기 싸웠는데 음 얘는 우리 팀 죽었죠 어 내가 왜 거기 안 죽었 아 거기 우리팀이었지 맞다 어 어 어 아 솜브라 여기 위를 튀었죠 예스 솜브라 자살했네 오케이 우리팀 점령 잘하고 있죠 벌써 94 95 96 97 98 99 99에서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얘네들이 끊어낸 방에 오 예 예 에드다즈의 에드다즈의 그 좌폭으로 2명 갔는데 죽고만하네 저기 실제 저기 있던것 봐라 에아 편하게 누워있네 자기 기기에 사실 점령하죠 어 이거 빠라락 쏟은것 봐라 저 주차에 죽여버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배속 2배속이라서 왜 오케이 자 이번엔 부산역입니다 속도는 2배속 속도는 2배속 팀2에는 에드다즈가 있고 팀1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built 잘 지금 물려옵니다 이 멕 working 여기서 저희가 미퍼 죽이는 것 봐 롤롤롤롤롤롤롤 외봌 난리났다 우리팀 대학살당했지요 예이 위더메이커 죽는 소리 진짜 웃겼다 우리팀 저쪽으로 밀려가고있어 지금 우리팀 여기서 계속 전진을 못하고있거든요 저기 저 곧있음 죽어요 거봐요 죽었잖아요 오른쪽이 솔져 보이죠 저 죽었잖아요 가까스로 버티네네 곧 죽을거에요 토르비언 죽나요? 아 내가 왔네 어 여기 솔져 죽었네 그리고 나도 죽었던데 어? 쟤 우리팀이네 어? 아 이베이속으로 하니까 얘네들이 뛰어다니는게 너무 웃겨 봐라 여기 끄지게 버티고 있죠 아하 죽으면서 날아가니까 저 높이로 예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패배했어요 자 여기는 뭐 어 그러게 여기 이름이 생쇼얼이었나 여기 생쇼얼이고 저쪽에 당연히 우리팀 이쪽에는 저희팀은 뭉겨버린 상대팀 달려오고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결판이 나는겁니다 누가 이기는지 누가 치는지 먼저 가운데를 향한 팀2 쭉 앞에서 실비를 거는 디바 아 메카 파괴됐어요? 네 죽고만해요 팀원이 먼저 점령하고 있어요 팀원이 어 비거점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다시 부활을 해서 체령 앞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팀2 예에 어 에드더지님은 리퍼 궁에 당해버렸고 송브라이 달려 놓은거 봐라 여기 또 누구 또 누구 넉넉하려고 예스 나 못봤다 나 못봤다 20초 뒤로 돌려 이쯤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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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여기다 예스 예스 예 다시 옮겨둬다 이제 잘한다 오우 씨 아 안돼 나 똑같은 소리에서 발등했다 네 어쨌든 여기 이겼다는 건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아니 이정도까지 보면 되겠나 뭐 어떻게 저기까지 옮기냐 아 맞다 이렇게 관전하게 되네 음 음 음 음 아 아마따 이런것도 있었네 야 야 어디가 나지 어 여기다 죽고맞아 곧 곧 죽는죠 죽었죠 아하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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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떻게 나가지 관전 어떻게 나가 오 오 나 나갔다 오케이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알거에요 네 아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에드더지가 오버워치를 했는데 옹채 못했네요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오늘은 20번 죽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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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